보여줘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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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 더워하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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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 BBS 월드 라디오 창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영입니다 깨민해진 걸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Tonight is the night 좀 거칠어도 좋아 더 민감이고 더 바터는 숨기지 말아줘 너무 아름다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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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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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 더 보여줘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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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 저는 긴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일단 너무나도 기대했던 무대이기도 하고 첫 무대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또 아무 기억도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게 또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이제 말해봐 나쁜 버릇이 궁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키고니는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저는 남을 너무 잘 도와주는 게 참 나쁜 버릇이 아닌가 맞아요 면은 아빴스 키고니 제일 나쁜 것 같은데 정말 네 저는 좀 이기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종현은 키와 온천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함께 갔나요? 전혀 못 갔나요? 전혀 못 갔네요 기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향을 띈다라는 것 저 퍼블릭 배표는 안 가요 퍼블릭 배표요? 네 신경은 개폭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는 너무 야하네요 퍼블릭 배표에 익숙해져 특별함을 잊었잖아 다른 멤버에게 1위를 리더를 맡긴다면 누구에게 리더 자리를 주고 싶나요? 자, 누굴까요? 저는 해밍군 좀 지내됩니다 정말 또 막내니까 그간 쌓여왔던 모든 것들을 방출할 수 있는 1위를 되겠네요 제가 잠깐 막내를 맡고요 어우 신상해 귀엽겠네요 우리 온유 형 굉장히 귀엽겠네요 아 힘들겠네요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까요? 일단 리더가 되면 그 있잖아요 항상 앞에 인사를 할 때 둘, 셋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제가 이제 세멘 듣고 할 때 앞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요 네, 둘, 셋 한번 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둘, 셋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아 역시 또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하루만 딱 하는 걸로 하루, 하루 그게 맛있죠 하루 살입니라 하루 살입니라 하루 살입니라 할게 이제 말해봐 이제 말해봐 예요 예요 멤버 중 하루만 몸을 바꿔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 윤유씨는 눈이요? 저는 피지컬이 좋은 민호군이요 잠깐 한 4분 정도 4분 정도 혹시 무대 할 때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? 아 예예 아 무대 할 때 민호군이요? 저는 그럼 저는 온유형과 막교환인가요? 네, 막교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온유형이 그 저희가 느껴보지 못한 체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온유형의 그 경험을 미리 해보고 싶기 때문에 온유형 나이대에 아 사실은 저를 인터뷰하고 있는지 지금 그 아 그래요? 그냥 막 토닥이는데 축축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왜? 네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잘 지낼 것 같아요, 무인돌에서. 사실 그런 걸 좋아하고, 예를 들어 제가 정글... 가셨다네요, 갔다라고 하면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있더라고요, 재밌게. 그러면은 가장 못 버틸 것 같은 멤버는? 누가 있을까요? 꼭 키용이, 저쪽으로 진짜. 네. 또 문명인이기 때문에. 갈색되어 있는 문명인이기 때문에. 들짐승 사냥하러 갔다가 들짐승에 먹힐 스타일. 네. 키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많은 정보와 그런 안전한 보장이 돼야 되는 팀입니다. 7년차 아이돌 그룹으로서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돌 그룹 후배는 누구인가요? 눈여겨보는 후배. 저는 그의 다 있네요 하면서. 저는 개인적으로 하시자실한 팀이 굉장히 기대하는 팀이에요. 이거 개인적인 지인이 있어서 그런 거죠. 잘 되길 바래요. 그 팀에 친구 있죠? 네, 친구가 있는데요. 잘 되길 바래요. 네. 또 온유씨는요? 저는 곽진원씨. 곽진원. 네. 후배죠. 네. 후배 맞죠. 근데 참 잘하시고. 정화무스럽네요. 진짜 잘하시고. 네. 후배가 매력있어요. 매력있으셔서.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화이팅. 네. KBS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KBS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. 저희 샤이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. 좋은 기회가 있다면 멈췄어. 나 지금 템지점 가보죠 제가 KBS월드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저이는 샤이니입니다 나 맛있는데 나 경연이 형이. 네 KBS 월드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의 샤이니는 정규 사집으로 컴백을 했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